한글자막 by 한효정 운송업황의 인수합병이 또 나오게 되면서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그리고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간밤에도 자면서 많이 더우셨죠. 폭염이나 열대야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주에 대한 그런 전망도 이 소식을 통해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스타벅스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CEO 한 명 때문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듯이 게임주 내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넥슨게임즈와 꼬이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와 이렇게 엇갈리는 양상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세요.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가지 오늘도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7월 PPA 상승률이 둔화됐는데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아시아나 화물 인수에 1,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에어 인천이 경영하는 사모펀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이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 그리고 배터리 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개를 권고했습니다. 어제 차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로 도출된 것인데요. 범정부 논의를 통해서 다음 달에는 종합대책이 마련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도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또다시 넘겼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94.6기가와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넘겼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진단 키트와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처방이 무려 33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감기약 업체들도 생산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제약 배유 섹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넥슨게임즈 잘 나가고 있고요. 다만 카카오게임즈는 또 꼬이고 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나뉘는 게임주들의 모습인데요. 어제도 크래프톤이 급등했듯이 이 게임주들은 종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PPI 발표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증시에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이 매크로 변수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PPI 지수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시면 전월 대비 0.1%도 오르게 되면서 전문가의 예상치는 0.2% 전월 대비 오를 것으로 봤는데 0.1%포인트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전년 대비 상승률도 2.2%에 그치게 되면서 결국 전월보다는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은 0%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PPI 세부 지표 가운데 상품 비용은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0.6%가 올랐지만 서비스 비용은 기계와 차량 도매 업체의 마진 축소로 0.2%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비스 비용이 하락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PPI는 제조업체가 원자재 등을 사들이거나 운송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을 집계한 일종의 도매 물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내일 밤 발표될 CPI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가에 대소 평가가 FED 측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책 운용에 폭도 커졌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반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부분이 물가에 대한 진정세 그리고 2%에 대한 목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소비자 물가가 반영이 되기는 할 텐데 결국에 국내 증시는 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생각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매체의 단독 보도 이후에도 추후적인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주요 주주가 됐습니다. 어제 소시어스 제5호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1,500억 주를 1,500억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합자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소시어스가 에어인천의 인수를 위해 조성한 사모펀드로 에어인천의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차 납입금 500억 원을 통해서 이 사모펀드의 지분 34.9%를 확보했고요. 에어인천을 경영하는 사모펀드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물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사업부에 대해서 인수할 예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7일에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을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글로비스가 투자하는 기금들은 기체 도입이라든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짱 반응이 있을지 현대 글로비스 주가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차관급 회의가 있었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 시국에서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함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하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서 정부는 지난 6월에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방 안전 여건들을 점검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청라 지역의 아파트에서 이번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아졌는데요.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국조실이 컨트롤타워로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 실현 가능성이나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일단 앞으로는 다음 달의 종합대책이 구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관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주목해보시면서 또 어제짝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반영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방지 관련 섹터들이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요. KNS나 Y2솔루션, INC, 소니드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화재 방지와 관련된 부품, 이런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시간에서는 다만 이 부분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다는 점, 재료 소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밤에 주무시기 힘드시죠? 그만큼 열대야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폭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불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무더운 날씨로 에어컨 사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 기록까지 이번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력 수요가 94.6기가와트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락했던 지난 2022년 12월 23일 94.5기가와트를 단숨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여름철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겨울철의 최대 기록까지 전력 소비량이 돌파하게 된 것인데요. 지표 가열에 의해서 대류불안정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한풀 꺾였다라면서 국지성 후의 영향으로 태양광 발등량이 감소했고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고 일단 관련해서 전력 거래소 측에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역시나 36도까지 온도가 치솟는 등 폭염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공급 예비율은 10.7%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전력 수급 관리에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름철 전력 수요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국면입니다. 지금 엔데믹으로 한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시 한번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책반을 또 세웠다고 하고요. 유행 상황의 조사와 분석, 치료제 수급 관리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에 148명에서 셋째 주 226명, 넷째 주에는 475명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달 첫째 주 기준으로 보시면 861명까지 크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이 번지면서 치료제 같은 품귀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구형 치료저도 고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도 중요하겠죠. 진단키트 주문도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먹어도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감기약 업체들도 현재는 생산 풀가동에 들어갔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워잣장에서는 또 하락했던 그린 생명과학이나 녹십자, MS, 휴마시스, PCL 같은 코로나19 관련 섹터들 다시 한 번 주목해 볼 만한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승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희비를 엇갈리고 있는 기준은 실적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크래프톤은 어제 29만 3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오거를 4,24%가 오르는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일단 회사 주가 자체가 올 들어서 50% 이상 급등할 정도로 배틀그라운드 IP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했습니다. 실제 2분기 실적에서 크래프톤은 이를 증명해냈고 어제장 급등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또 넥슨의 개발자회사 넥슨게임즈를 보시면 올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IP라고 분류되고 있는 던전앤파이터가 좋았고요. 지난달 출시했던 신작 퍼스트 디센턴트가 흥행한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NC소프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5% 급가만 88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에 따라서 목표가도 엇갈리고 있고 게임즈들은 개별적인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넥슨게임즈, 카카오게임즈까지 연급됐던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